자 그나저나 아까 해본 사원심리테스트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탕처럼 생긴 알약 있으면 이게 무슨 맛일까 이 테스트가 일단 무슨 테스트죠? 네 이 테스트는요 바로 연애를 시작할 때 첫눈에 반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서동욱씨가 1번 매운맛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은 일이 생겨서 매운게 끓기네요 하셨는데요. 어고 그러셨어요. 자 매운맛을 골랐다면. 자 매운맛을 고르셨다면 첫눈에 반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좀 먼 타입. 낯을 가리는 편이라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아닌 척하기도 하지만 상대도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바뀌네요. 한마디로 서서히 빠져드는 연애 타입. 요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계산적이네요. 뭔가 좀 감정으로 가는게 아니라 좀 약간 상대방이 어떤지를 보고 다가간 스타일이네요. 저는 2번 단맛을 골랐는데 5853번님이 2번 단맛 사탕은 단맛이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같아요 하셨는데 저랑 비슷한 캐릭터인데 단맛을 골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이거 정확하네. 아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소름이야. 자 영철형이 골랐죠. 첫눈에 반하면 모든 걸 걸겠다고 덤비는 타입. 바로 좀 고백해야 돼요. 특히 상대의 외모가 멋져서 좋아졌다면 무조건 뛰어들지 말고 한걸을 물러서서 천천히 다가가는 연예기술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이 포인트에요. 네. 과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와 소름이야. 나 진짜 소름. 진짜 과해가지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저 오빠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그냥 부담스럽대요. 아 형 진짜. 나 소름. 자 그나저나 이제 성광씨가 3번 쓴맛을 골랐는데 백정주씨도 3번 쓴맛. 달콤한 약이 어디 써요. 약은 써야지. 약발이 나죠. 약은 써야죠. 쓴맛을 골랐다면. 의심이 많은 편이라 상대의 첫인상이 아주 좋아도 부턱대고 빠지지 않는 타입. 몇 번 더 만나보고 마음을 정하는 신중한 연애 스타일. 하지만 혼자만 신중히 하다가 고백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비슷합니다. 고백 타이밍 놓친 적 많죠. 그렇죠 약간의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연애를 하려고 막 노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둘이 너무 웃기잖아요. 한 명은 고백 타이밍을 놓쳐서 못 만나고 한 명은 과해서. 좋네. AU가 다 있네. 미쳐버리겠네요. 4번 우리 8210번님이 저는 빨빨빨간 맛 아니죠. 신맛이요. 신맛 좋아해서 레몬이나 라임을 생으로 그냥 먹기도 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배워하셨는데요. 신맛을 골랐다면. 웃는 모습이 예쁘다든지 옷을 잘 입는다든지 목소리가 좋다든지 한 가지 포인트에 쉽게 넘어간 타입. 그 포인트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금세 질려버리시는 건 아닌가요. 인간적인 매력도 살펴보기로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송재경 씨가 보내준 심리 테스트였는데요. 성광오빠, 영철오빠 올해는 꼭 연애라도 하세요. 결혼까지 하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단정 짓지 마요. 그러니까요. 올해 저 가을에 결혼은 오늘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장렬에 있다고 했는데. 또 각.